이번엔 오랜만에 남아시아 소식도 좀 알아볼 텐데요. 조금 암울한 얘기인데, 남아시아 신흥국들이 연쇄적으로 연달아서 심각한 경제 위기에 빠지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쉽게 말해서 줄도산 유기에 놓였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대표적인 나라들이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라오스 등인데요. 국가 보도 상태인 스리랑카는 지난 4월에 디폴트, 채무 불이행을 선언한 뒤 IMF와 구제금융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중국, 베트남에 이어 세계 3위 의류 수출국이던 방글라데시는 최근 IMF에 45억 달러, 우리 돈 약 6조 원 규모의 차관을 요청했습니다. 최악의 홍수가 덮친 파키스탄도 심각합니다. 홍수 피해 계획만 13조 원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IMF는 파키스탄의 디폴트를 막기 위해 11억 달러, 약 1조 4,700억 원 상당의 구제금융 패키지를 승인했습니다. 라오스도 국제기관들이 스리랑카에 이어 디폴트를 선언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나라입니다. 국제기구는 1997년 태국에서 시작돼 우리나라까지 확산한 아시아 금융위기가 재현될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도 내놓고 있습니다. 디폴트가 선언될 정도로 어려운가 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